전북대학병원에서도 코로나19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대학병원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 3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가 담당했던 병실을 격리 조치하고, 퇴원 환자도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를 기준으로 밀접 접촉자 180명 중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은 방역지침을 강화해 구성원들의 회식금지와 사적 모임 밤 9시 이전 종료 등을 오는 2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